연변대학 미술학원 시각디자인학과 사신학 교수로 후학양성에 정진하다가 지난해 3월에 정년 퇴직한 김광영시다. 김광영씨는 지금 연변촬영가협회 부주석직을 맡고 회원들의 창작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자신의 예술 창작을 더 높은 경지에 끌어올리기 위해 투혼을 불태우고 있다. 저희 일관된 사진 주장은 주로 기록과 표현 이 두 가지의 치중점을 두고 있었죠. 우리가 늘 민간에서 이야기하듯이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한 나라의 발전, 변화하는 모습과 한 민족의 생존, 생활 모습은 모두 다큐멘털이라는 사진에서 아주 진실하게 집중적으로 체험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40년간 치중했던 사진도 물론 풍경사진도 찍었고 관념사진도 찍었고 산도 찍고 꽃도 찍고 했지만 더 많은 정력은 다큐멘터리 사진, 기록사진의 정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김광영 씨의 사진작품 흐름을 보면 다큐사진에서 개념사진외로의 변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40년 전에 우리 연변 농촌의 일상들, 40여 년 전에 연변 도시의 풍토 인정을 반영한 사진들, 도시 건설에 관한 사진들, 물론 이러한 사진들이 순수, 스치는 견눈길로 찍은 것이 아니라 저희 특정한 시각을 내포한 작품들이어서 대학교에서 김광영 씨는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진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르를 섭렵하고 체험하였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진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우선 그냥 리론,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제일 효력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 바도 있었고 그래서 사진 영역의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던 게 이 사진 영역은 저희 사진 경력인 것 같습니다. 세계 예술사적으로 봐도 컨셉트 아트, 개념 예술 사진 예술은 단순히 사진 기술 뿐만 아니라 이 문학적인 깊이와 사회와 역사를 보는 시각이 구비할 때만이 좋은 개념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할 때 김광영 선생님은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인식하는 것을 사진의 기술을 너머를 이 문학적 영역하고 탐구하면서 작품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선배 사진 예술가로서 많은 후학들한테 신선한 영향을 주고 새로 끊임없이 탐구해야만이 좋은 작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실천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 한 장도 귀했던 1970년대. 김광영 씨한테는 행운스럽게도 중고 이한 반사식 사진기가 차려졌는데 그것을 손에 쥔 순간부터 촬영과의 끈질긴 인연이 시작되었다. 16살에 카메라를 접한 게 오늘 이때까지 60도 절반 거의 넘어가는 이날까지 사진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사진 인생이고 내 운명이 사진 운명이 같아요. 1981년 김광영 씨는 연변일보 조문판에 첫 사진기사를 발표했다. 이는 김광영 씨가 지금까지 촬영을 쭉 견지해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8년 김광영 씨는 연변대학 조문학부를 졸업하고 선후로 길림신문, 지부생활에서 사진기자 겸 미술편집으로 일하다다. 또다시 학부여를 불태우며 1997년 무한대학 영상예술학부에서 2년간 공부했다. 이어서 2000년에는 40대 불옥의 나이에 한국중앙대학교 사진학과에서 석사연구생 공부를 마쳤다. 2003년 8월 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김광영 씨는 북경영화학원 촬영학부에서 1년간 교단에 서다가 2004년 9월에 연변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 사진학과에 전근하였다. 그로부터 근 20년간 김광영 씨는 연변대학 미술학원 사진학 포학 양성과 연변 촬영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고 많은 훌륭한 사진작품을 창작하였다. 개혁개방이 시작되어서부터 20세기 말까지 연변의 사진예술가들은 사상을 해방하고 국내외 촬영예술이론과 작품을 통하여 부단히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시대의 변혁 속에 용소 숨쳐 나온 인물과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들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몰부었다. 지난 세기 말까지 중국 조선족 사진예술가들의 보도 촬영, 풍경 촬영, 인물 촬영, 민속놀이 촬영, 생활 촬영 등 여러 방면의 예술 작품은 그 제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모두 한 단계 제고되었으며 예술 방법과 기교도 한층 승화되었고 전국 나아가서 세계의 예술무대에 진출한 작품도 적지 않다. 전시대의 선배 사진가들은 선전목적 위주로 사진을 찍었지만 우리 세대부터는 어떤 예술의 통상적인 이제 젠드대로 말하면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라 사진에서는 다큐메터리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풍토가 시작했습니다. 김광영씨의 장백의 아침 빛발은 1999년 제19회 전국 촬영예술 전람에 입선된 알쥬한 사진작품이다. 80년대, 90년대 초반을 지나서 90년대 중반부터 연편에는 장백산 풍경사진 산악사진 개념이 인입되면서부터 모두 장백산 사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죠. 저도 그 물결에 휩쓸려서 몇 년간, 3, 4년간 한국에 유학 가기 전까지 장백산 사진에 전념했습니다. 한 달에 3번, 4번 어떨 때는 한 주일에 두 번씩 장백산에 갈 때가 있었고요. 2003년, 김광영씨는 전국 사진전에 입선된 장백의 아침 빛발로 제5회 진달래 문외상 작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지녔다. 서장행은 김광영씨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도전이었다. 참신한 체험을 통해 창작의 활용력을 넓히고 새로운 환경에서 평소의 사색을 정리하면서 창작의 샘줄기를 찾는 것은 좋은 작품을 싹티우는 밑거름이 된다. 1999년도까지 장백산 산악사진 촬영을 마쳤고 2000년도에 한국 유학을 떠나면서 한국에 3년 유학하고 있는 기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장족지역 촬영을 다녔죠. 청장공원에 주로 맨 처음 간 곳이 감숙성 남부지역의 감남이라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전후 15번 서장의 장족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장 부라다궁 상공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흐르고 천리초원에는 소와 양떼가 흐르며 신비롭고 평화로운 금빛 하곡에선 쌀보리 향기가 코를 간지럽힌다. 짙고 순박한 민속 풍정은 길손에 발목을 잡고 별처럼 널려있는 창련한 옛 사찰과 고적들은 세월의 언덕 넘어 하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광영 씨는 12년간 122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질주하면서 서장의 자연 풍광, 문화 교육, 민속 풍정 등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 5만 장을 촬영하였다. 김광영 씨는 서장 촬영에서 색다른 앵글과 화면 구성법으로 서장의 독특한 모습을 포착하였다. 김광영 씨의 사진작품들은 화면 주변이 심하게 잘린 불안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점이다. 이는 전통 다큐멘터리 수법을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시켜 현대적 경향의 작품을 새롭게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몸부림이다. 전통 다큐멘터리 수법을 전통 다큐멘터리 수법을 전통 다큐멘터리 수법을 전통 다큐멘터리 수법을 출시했고 그 작품들로 북경 민족문화궁에서 연합전시도 하고 작품지도 출간하는데 영광스럽게 수록되었었습니다. 서장 인상 시리즈는 2007년도에 핑효 국제사진전에 우수 교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사진이 중국 사진 영감에도 수록됐었고. 근 40년간의 사진 생애에서 김광영 씨는 개인작품 활동 외에 연변과 전국 각지 사진예술 교류 그리고 중한 문화 교류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국내의 성급 사진가 협회와 한국 독급 사진가 협회 간의 교류와 사진 전시도 추진했고요. 특히 한국의 3대 협회, 3대 사진 관련 협회, 사진작가 협회, 인상사진가 협회, 광고사진가 협회와 중국의 국내의 상응한 사진단체들 간의 교류와 합작도 추진했고. 21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의 촬영예술 수준은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김광영 씨도 대내외의 광범한 교류와 학습을 통해 사진예술 창작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또 접한 사진의 유형들도 통격들도 있고 하니까 사진의 특징인 기록성을 살리면서도 여기에 어떤 예술인의 주관적인 관념이 더 첨가된 사진들 지금 이런 사진들 관념 사진이라고도 하고 당대 사진이라고 하고 미술 쪽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할 겁니다. 그런 사진을 이제 우리 농촌이 폐허의 앞에 이런 특정 부호를 가지는 이런 설치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진의 주제의 영역을 좀 넓혀보고 또 깊이도 시도해보고 여기에 이런 사진들의 시리즈로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찍었습니다. 김광영 씨는 사진가이면서도 연변대학 미술학원에서 사진학을 가르치는 교육자였다. 남보다 앞선 의식과 리념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은 슬슨의 본분이다. 제자들에게 싱싱한 지식, 신선한 깨달음을 전수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김광영 씨도 성장을 거듭했다. 이러한 유행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작품의 창작품은 아니라 작품의 전시 단계에서도 어떤 새로운 탐구와 이제 시도를 이제 시작했죠. 특히 여기에 사건 현장이라고 했던 2016년도의 이제 사진전은 연변대학 미술관에서 이제 했던 사진전이었는데 연변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진인이 사진전 시에 미술의 이제 설치예술, 설치예술의 이제 방법론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연구성적인 창작, 연구성적인 전시의 모습들, 연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전시이다. 설치자 하게 되면 뭐 간단한 리얼라면은 사진이나 전통 미술작품이 그냥 벽에 걸려있는 데서부터 이제 벽에서 이제 돌출돼 나오거나 혹은 지면에 바닥에까지 입체적으로 작품들을 혹은 작품과 관계되는 물체들을 이제 전시하여 아주 이 공간에 이제 그냥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적인 형태로서 작품의 주제를 더 강화하여 보여주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가 사진인이 이제 했던 사진전시로는 제가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햇볕 따가운 어느 날 오후. 김광영 씨가 인쇄 공장을 찾았다. 저희 저 세 번째 사진집 산성리를 떠나다의 지금 작품 편집이 끝나고 인쇄 직전 지금 사진 조판을 이제 한 것을 보러 여기에 왔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집은 제가 낸 전 두 번의 그 두 개의 작품주보다 이제 그 전무성이 더 강하고 시대성도 엄청 추구를 했던 이런 이제 그 사진집인데 저희 대표적인 사진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성리는 도문시 장난진 마반산촌 제7천민서조이다. 김광영 씨는 2018년부터 산성리툰 두 량주의 생산, 생활, 거주 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사신들을 찍었다. 그 사이에 축적했던 저희 박규미 딸이 상식이라고 할까 지식이라고 할까 모든 걸 총동원해서 촬영을 한 6, 7개월 했죠. 그 결과로 출인 사진들로 2018년 12월에 운낭성 시쌍반나 국제사진선에서 조직한 전국 13명의 소수민족 사진가 연합전시에 개인전으로 입선됐고 또 그 해 같은 해 12월에 제7회 연변국제사진선에서 이 사진으로 우수사진가 칭호도 수여받았습니다. 김광영 씨는 요즘 연변촬영가협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근 20년간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소장한 모든 사진 관련 서책들을 연변촬영가협회 서원에 기증했다. 김사령 relat 연변 사진가들의 예술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김광영 씨는 언제든 발벗고 나선다. 연변 촬영가 협회의 몸담은 수십 년간, 김광영 씨는 자신의 모든 여가 시간을 짜내 협회와 회원들이 수여하는 곳에 나타나곤 했다. 우리 김 씨 같은 이런 분이 우리 촬영가 협회에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게 많이 느끼고 결국 김 씨는 정말 안결라 이동환의 자기 배운 지식을 무상으로 정말 안결라 우리 회원들에 전송하자고 해서 앓습니다. 오늘도 힘든데 와서 가서 우리 장크도 하면서 회원들이 많은 우대도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김 선생님의 책을 많이 선사해서 우리 객관아이 펑황수왼이라는 걸 꾸렸는데 거기 가서 책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보면서리, 그거 학습하면서 나의 창작과 그런 과정에서 알고 모르게 나의 창작이 거기서 스며들면서 많은 효과나 나의 기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그런 창작할 적에 좀 상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수준 같으러 왔는데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에 김광영 씨는 요즘 뇨독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진 예술에 대한 열정만은 조금도 식을 줄 모른다. 사진을 인생의 전부로 간주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김광영 씨. 예술의 심오한 깊이를 쉼없이 파고들면서 탐구의 끈을 팽팽히 조인다. 소위 기록사진은 단순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용되는 장소하고 사용되는 계기에 따라서 예술 사진으로도 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인들은 혹은 보통 사진 애호가도 그렇고 절대 기록에 게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기록사진은 소위 기록사진은